... 되서는다! 지금 멈축이에요 스테이지에는 내가 밀심하고 멈추고 두 십강으로 멈축인데 아 선생님 부대요 이거에요 왜? 바로 담당 뭐해 나왔면 지금 내 촬영하고죠? 엄마! 엄마 저 왜 촬영하는거지 조은아 씬마다 슬레이터 한 번씩 해줘야 돼 아 씬마다? 어 야 빨리 좀 서치하고 1세용 제작제 어 어 어 어 어 우리 지금이나 지금 1세용 제작제는 안정하게 못해요 아 그래? 그래서 아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 어 아 야 조심해도 안해 야 한 10시 정도 될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